지금 함수원이랑 진아 커플 아시죠? 되게 진짜 말도 많잖아요 저 진아 씨 좋아합니다 아 진아 씨 좋아해요? 네 저도 보면은 전 씨 개인적인 입장으로서 네 함수원 씨하고 너무 한 것 같으세요 죄송합니다 함수원 씨 제가 보기에도 아 진아 씨가 좀 많이 안타까워 근데 보면은 변할 것 같은데 맨날 배화를 할 것 같으면서 안하고 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볼게요 네 그 두 분의 미래는 네 이혼을 할까요? 네 아 이혼 진짜 이혼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당장은 아니어도 많이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혼은 한 번은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했을 건데 이 사람들이 당신이 이혼할 거야 이혼할 거야 이런 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모면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두 분이 노력을 하고 계셔서 이렇게 지금 이어 오시는 것 같아 안 그랬으면은 벌써 이혼했겠죠 아 네 근데 결론은 결론은 좀 안 좋아요 그게 언제쯤이죠? 제가 봤을 때는 짧으면 한 3년? 길면 한 7년까지도 가고요 네 아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네 결론적으로 봤을 때 네 그러면은 이혼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? 진화씨가 못 견뎌서 그러겠죠 그러면은 네 두 분에서 궁합을 봤을 때 네 궁합상으로도 안 맞는 건가요? 아 내가 봤을 때 서로 좋아하는 거는 많이 좋아해서 만났던 것 같아요 근데 진화씨도 어린 나이였고 예 이제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 연상을 또 처음 만나봤잖아요 근데 누구든지 다 남녀가 그렇잖아요 연애 때랑 결혼은 틀리잖아요 그렇죠 서로가 아마 그런 부분에서 좀 실망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네티즌들 분 때문에 많이 노력을 하는 것 같고 음 그리고 이 함서원씨 때문에 이 분이 못 이겨서 진화씨가 많이 못 이겨서 그렇게 될 것 같아 이 분이 확 터질 것 같아요 확 터질 것 같아요 네 이 18살 차이면은 남자가 18살 많은 경우는 많아도 네 여자가 18살 많은 경우는 거의 없죠 진짜 거의 없죠 네 땡 잡았죠 땡 잡았죠 제가 그럼 이거를 제가 한번 그 띠궁화 뭐라고 줘봐요 네 진화씨가 네 서른 네 스물일곱살 네 스물일곱살이니까 개띠띠 네 개띠띠 그 다음에 함수원씨가 15살이면은 용띠네 용띠 예 개띠랑 용띠가 띠별로도 안 맞죠 네 천진난만해요 이 진화씨는 네 서양이 그런데 이 분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예민해 예 그래서 이 분이 너무 이렇게 긁다 보니까 이 천진난만이 나중에는 이제 화를 돋구는 거지 예 그러니까 이 분이 많이 잡을 것 같아 누가? 누겠어요 두 분 중에 재혼을 하는 사람도 있겠죠? 있겠죠 저는 저는 일단은 먼저 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누구요? 진화씨 진화씨? 그게 또 바라면서 그런건 아니겠죠? 그런건 모르죠 사람이라 친화씨 다시 이끄어 그러면 다음 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